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신용 애플 맥북 프로 근데 그냥 리뷰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쓰던 장비들이랑 이 친구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방송국 장비대 애플 모바일 디바이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혹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이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게 원래 저희가 쓰는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대체 뭘로 찍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예요. 저희가 원래 쓰던 카메라 포지션에 맞게 풀 와이드 핸디 3대가 매치돼 있고요. 지금부터 촬영한 모든 장면은 아이폰으로 촬영한 장면들입니다. 어쨌든 이번 맥북은 평소 맥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평생 맥을 쓰지 않을 사람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 안에 들어간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트북이든 데스크톱이든 지금껏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라 불렀던 제품들의 제조 방식은 대부분 조립식이었습니다. CPU, GPU, 램 등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부품들은 각각 다른 회사에서 각각 따로 설계돼 생산된 뒤 한 기판 위에서 조립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어느 브랜드의 컴퓨터든지 간에 그 소개 부품들은 그놈이 그놈 비슷한 성능의 부품들을 사다 썼고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 역시 비슷했죠. 특히 컴퓨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CPU의 경우 전 세계에서 이걸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특히 소수인지라 매년 이 회사들이 내년 칩의 성능에 따라 한 해의 노트북과 PC의 성능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맥북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애플이 자기네 컴퓨터에 들어갈 칩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M1이라 불리는 이 칩 안에는 CPU, GPU, 램을 비롯해 핵심 부분들이 모두 내장돼 있습니다. 단 하나의 칩에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파트들이 다 들어있는 형태죠. 이를 어려운 말로 SOC 즉 단일 칩 시스템이라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SOC로 구성된 제품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의 저를 찍고 있는 바로 이거 휴대폰입니다. 현대의 스마트폰들은 거의 대부분 SOC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칩을 보드에 조립해야 하는 일반적인 PC와 달리 칩이 차지하는 크기가 훨씬 작아 더 효율적인 형태로 스마트폰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플은 왜 휴대폰이나 쓰이는 SOC를 적용해 맥에 들어갈 칩을 만들어냈고요. 이 맥북에 들어간 M1 칩이 사실 휴대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 주로 쓰이던 칩과 같은 종류거든요. 원래 PC나 노트북은 복잡하고 무거운 프로그램을 잔뜩 돌릴 수 있도록 성능이 높고 전기도 많이 먹는 칩을 썼던 반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은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대신 전력 호모가 적은 칩을 장착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칩의 성능은 해가 갈수록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PC에 들어가는 칩의 경우 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치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절대적인 성능은 PC에 들어가는 칩셋이 훨씬 높지만 어차피 우리가 평소에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 정도의 성능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미 자체적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 칩을 개발하고 있던 애플로선 더 이상 무겁고 전력 소모가 심한 칩들을 쓰기보다 자기네가 직접 칩을 설계해 사용할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게다가 이렇게 애플이 스스로 칩을 만들게 되면 매년 자신들의 제품 성능이 특정 부품 제조 기업, 특히 CPU의 경우에는 인텔의 제품 성능 향상 폭에 따라 자신들의 CPU 성능이 결정됐던 상황에서 사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체 설계한 칩은 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이냐고요?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 연탄맥이라고 해서 구매할 당시에는 거의 8,900만 원을 육박할 정도로 고사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까지 대략적인 컷 편집을 한 뒤 영상을 뽑아보면 연탄맥보다 신형 맥북 프로가 훨씬 빠르게 영상이 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을 돌리는 내내 시끄럽게 팬이 돌아가거나 본체가 뜨거워지는 일도 없습니다. 영상을 렌더링 걸고 뽑는 내내 상대적으로 전력을 많이 소모하며 발열도 심각했던 기존의 컴팩트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이 맥북의 문제점에 하나 등장합니다. 이 이상은 저희가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컷 편집을 마치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각종 효과를 넣기 위해 애프터 이펙트나 기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맥북을 구동시키는 칩이 달라지게 되면서 기존의 인텔 칩 위에서 돌아가던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어요. 애플 측에서는 이런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신형 M1 칩에서도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일종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M1 칩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쓰기엔 확실히 무리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M1 칩에 호환되도록 자사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맥북 프로와 이걸 찍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희가 놀랐던 건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맥북 이상의 장비들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와 렌즈만 해도 2,300만 원은 좋긴 없고 편집용 장비의 경우 1,0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데 이 조합의 경우 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벽에 저희로서도 원하는 작업이 가능해졌거든요. 훨씬 더 빨리 말이죠. M1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는 애플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넘어 이제는 PC까지 컴퓨팅이 필요한 하드웨어와 운영 체계 모두를 자신들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상 유일의 기업이 됐습니다. 컴퓨터에 필요한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각각의 회사에서 따로따로 구매해 조립하던 기존의 PC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내년부터는 M1 맥북과 비슷한 형태의 암티셋을 활용한 윈도우용 노트북이 역시 대거 다시 등장한다고 하니 이번 맥북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던 PC 산업에 대격변을 가져온 물건이면 틀림없는 것 같네요. 끝. 근데 이게 카메라보다 훨씬 힘든 게 렌즈가 9개니까 사람이 9개입니다. 눈이 9개 달린 사람이 초바구는 진짜 힘들어요. 끝.